더 이상 미용실에 가서 눈썹 타투를 하지 마세요. 타투이스트들이 이 아이브로우 틴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 유니크한 포크형 브러쉬 디자인으로 물이 잘 흘러내리고 발색이 잘 됩니다. 눈썹이 뚜렷하게 그려져 있어 자연스럽고 입체적이며 마치 자신의 진짜 눈썹과 같이 자연스러운 야생 눈썹을 쉽게 가질 수 있습니다. 발색이 잘 되고 방수와 땀방지로 쉽게 지워지지 않으며 가볍게 그리기만 하면 30초에 예쁘게 외출 가능합니다. 매끄러운 사용감 대용량 하나는 1년 사용 가능 매주 일요일 업로드됩니다.